여러분 이 문제는 실존적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존적 위협이죠 왜 실존적 위협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산수나 수학에 의해서는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전국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여러분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준비는 다 끝나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선거만 하면 이길 수 있게끔 다 돼 있는 겁니다 체제가 그분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 선거를 하나 한 달 후에 선거를 하나 1년 후에 선거를 하나 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선거를 하나 모두 다 선거는 백발백중 이기게끔 다 털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칼럼이나 이런 데서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두절미하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선거만 하면 어떤 선거든 이길 수 있는 것이 다 완비된 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의 농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내일 해도 당선되는 겁니다 그거를 공박사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4년을 투자한 겁니다 이제는 선거 문제를 제가 별로 안 다루는데 4년을 투자해서 내린 결론 실정 분석을 통해서 다 밝힌 것은 백발백중 선거는 이긴다는 겁니다 끔찍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팩트합니다 팩트하고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복잡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그것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주식 투자를 하준 사람들이 주가 동향을 예상하고 여러분들 현재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시민들 삶에서도 상황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선거를 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것이 상수일입니다 첫 번째 상수고 두 번째 상수가 뭡니까 두 번째 상수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한 건이 관련된 게 아니고 선거법, 대장동, 백형동 뭐 별별 사건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법 리스크의 사법 리스크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당 대표를 보호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여러분들 유력하고 유일무이한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윤 대통령이 조기 여러분들 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3년 동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수2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고 대통령 만들기 이게 두 번째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고 상수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상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가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기 이게 상수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가 교집합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도에 윤 대통령을 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던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신문이 뭐라고 하든 그건 관계가 없고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상수를 놓고 그다음에 전국을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전국을 보는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 제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선거 문제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진단도 좀 아리숭하고 결론도 아리숭하고 무조건 나오면 이깁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뿔 달고 나오더라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윤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런 상황을 한동훈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만든 겁니다 두 분이 다 합해서 여러분들 모두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두 협조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지금 이제 100만 명인가 무슨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소관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기자분께서 논평을 잘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이분이 논평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는 탄핵 예비 절차나 다름없다 탄핵이란 단어를 보통 명사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자주 여러분들의 언론이 다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다 자주 언제 여러분들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다루니까 그게 보통 명사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런 탄핵을 씻게 되면 힘드니까 보통 명사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거 규제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탈취하고 권력을 만드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여러분들 천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 동의 청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이 자발조 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딱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상황을 그래서 이제 보통 명사로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선거 때 여러분들 여론조작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아무튼 운동권 출신들은 뛰어나요 사람마다 다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권력을 탈취해서 여론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탁월한 겁니다 왜 이렇게 기자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탄핵은 정부와 여당 앞에 등장한 실존적 위협이다 아주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촌철살인인 거죠 실존적 위협인 겁니다 저는 훨씬 더 실존적 위협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상수 때문에 선거만 하면 그쪽이 이긴다 사법 리스크를 여러분들 제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상수인 겁니다 그래서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가 특검하게 되면 탄핵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검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조금이름 깨어있는 분들은 가장 위협으로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을 보냐 취재하는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의 TK 쪽 분위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기자분이 탄핵 이야기가 총선 이후로 계속되면서 보수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지금 이들의 공통부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만은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정신 가지신 분들은 헌정질수가 유지돼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탄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만은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위입니다 세상이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보궐선거만 하더라도 무조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무조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대통령선거를 하면 무조건 그쪽이 이기는 겁니다 총선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쪽이 이기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TK 쪽의 분위기를 정하는 친박계 인사도 정신 전혀 못 차린 겁니다 선거만 하면 이긴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 가능한 변수가 아니고 상수 정해진 갑시다 상수 지금 대한민국의 상수다 상수 그게 변수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만은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변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차이인 겁니다 상수인 겁니다 한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펍니다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고 민심에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후보니까 이런 말씀을 한동훈 후보께서 하셔야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나 국민의힘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다 뭡니까 선거만 하면 뭡니까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뭐죠 그냥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거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니까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는 겁니다 그냥 희망 팔고 낙관 팔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낙관 팔고 희망 팔아가 뭐죠 돈벌이를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다 선거만 하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선거만 하면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제임하여 선거만 하면 대부분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거죠 참이 없고 올바름이 없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함께 국민이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도록 여기 보시면 한동훈 후보와 대선 경쟁력이 당내의 분란을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요 대선 경쟁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지니까 그거를 언론사 기자 분들도 취재는 참 잘하셨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본인들이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이런 글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고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 가장 여러분들 대선 경쟁력이 있다 대선 경쟁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선거만 하면 지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의로 문제까지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그냥 참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보시면 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보면 보수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보수정권 재창출은 힘들죠 어렵습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을 못했기 때문에 보수정권 재창출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국민의 힘을 더해 줬고 1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고 2등 공신은 한동훈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다 그래도 금강상님은 좀 냉정하게 보네요 슬프지만 탄핵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간에 윤 대통령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안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도 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국힘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있다 50% 이해나 합니다 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니까 희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까 50%라고 답한 거죠 공병호 tv에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이 정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꿈을 꾸고 마지막까지 꿈을 꾸고 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핵은 실존적 위험이고 탄핵은 실존적 위험이고 백약을 여러분 쓰더라도 처방이 아마 덕지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고 사법 리스크를 제거해야 되고 선거만 하면 백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대선 경쟁력이 있고 없고 그거는 한간 이야기고 한동훈 후보가 대권에 대한 꿈을 꾸든 말든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항상 이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는 본질과 핵심을 볼 수가 있으면 아무리 이런 복잡하게 보이는 것더라도 깔끔하게 여러분들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